안녕하십니까. 권윤수 울산 신문 대표 이금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7년 동안 하면서 너무 재정에 어렵고 또 힘들었고 또 우리가 강구도 냈지만 돈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어려운데 많이 비추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신문을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줘서 신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또 권윤수 울산 방송국을 또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볼 수 있는 이 사진과 또 이 사장, 돈이 많다고 이 사장이라서 돈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고 정말 우리 권윤수 방송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응원하시고 기뻐시기를 잘 감당할 이 사장과 이 사진이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윤수 방송국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 있고 활력소 있고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국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권윤수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든 일에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상극한 명을 잃지 않도록 복받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그 장들이 많이 나오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저도 믿고 모든 이들도 믿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아멘으로 하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